안녕하세요 정순영 SNC의 정순영입니다.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고 또 4호선에서는 전동차가 멈춰서는 등 고단한 출근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까지 오면서 출근길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26일 오전 8시 20분 한 남성이 종강역에서 경기도 소요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난동을 피웠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키가 180cm로 보이는 이 남성은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휘둘렀고요. 이를 본 승객들이 종강역에서 내리는 등 여러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피를 하다가 일부 승객은 넘어지면서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를 본 승객들은 아주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도망치다가 넘어지는 등 여러가지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종강역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1호선 역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또 CCTV를 보면서 동선을 추적을 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강씨가 동묘역에서 내렸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강씨를 처음 지하철을 탔다고 알려진 서울역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강씨의 신원을 확보를 해서 범행 동기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또 이날 26일 오전 8시 9분에는 당국에서 출발해서 오이도로 향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가 서울 강북구 미아역에서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에 따르면 해당 전동차는 제동장치 고장으로 미아역에서 승객 1,900여 명을 하차시킨 후에 다시 회송됐다고 하는데요. 서울 메트로는 열차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서 승객들을 내리게 했다라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6일에도 지하철 4호선 고장이 발생해서 불편함을 겪은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대피하던 승객 1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출근길에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출근길, 퇴근길 정말 고단한 하루가 되기 이전에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